자 볼까 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친구 보이죠 뭐니 접두어요 그치 좋았던 갑니다 보시면은 잘 봐 요 2개는 내신에도 중요하고 수능에도 중요하고 요거는 수능이 중요하면서 사관 경시 기출 언어고 됐습니까 자 저쪽과 한번 가볼게 그럼 얘가 포인트인데 컨사이스 프리사이스 이 포인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얘야 뭐냐면 봐라 자살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살 하나 둘 셋 휴어사이드 요기 자살이야 수어사이드 영화도 있었는데 그치 근데 얘가 뭐냐면 자살인데 얘가 살이야 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리가 패스트아이드라고요 패스트아이드라고요 살충제도 있고 호머스아이드라고 하면 뭐가 돼 살인도 있고 근데 요게 살이 그럼 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잘 봐 우리가 뭔가를 죽일 때 살 뭔가를 죽일 때 날카로운 걸로 죽여야겠지 칼 같은 거 칼 살 칼 칼 칼로 죽인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칼을 여러 번 쓰는 거야 이렇게 간결한 이만큼 내용이 있는데 그걸 탁탁탁탁 줄이는 거지 간결한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사이스 영안사전도 있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정확하냐 그럼 두 개가 정말 다른 단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간결하게 말한다는 건 정확하게 아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막 중언부언해 말을 말을 막 중언부언해 근데 뭔가 간결하게 딱 핵심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 간결하게 말하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구나 그치 다시 한번 위에 걸 먼저 외워야 돼 시작 수어 사이드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자살 사이드가 영어로 뭐야 살 그래서 sd cxd d가 s로 바뀐 거야 확인해 봐 그랬더니 어떤 뉘앙스다 어떤 뉘앙스다 칸 여러 번 탁탁탁탁 자르고 자르고 필요 없는 거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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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컨사이스 뭐가 돼 시작 간결한 여러 번 잘라서 그러면 이걸 약간 콩글리시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뭐냐면 이거를 컷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사운드 변형 복식이 일어났다고 여러 번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간결한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 프리스 아이스 뭐가 돼 시작 정확한 두 개가 헷갈릴 땐 얘를 먼저 외워야 돼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컷컷컷컷컷사이스 여러 번 내용이 너무 많아 컷컷컷 간결한 간결하게 말하는 프리스 아이스 뭐가 돼 시작 정확한 됐나요 어 좋았죠 옆으로 갑니다 자 사관 경시로 왔어 자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시작 컷이라고 생각하라고 사운드 변형 법칙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인사하이스 하면 뭐냐면 돼지고기가 있어 돼지고기 너무 슬프다 돼지고기가 있어 그것을 뭐야 컷 자르는 거 이렇게 그럼 자르면 인 칼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얘가 뭐냐면 절개하다 그럼 절개하다는 게 거기 자르다를 고급스럽게 얘기한거지 자르다 절개하다 그리고 자르고 나서 EX가 아니야 밖이야 밖이지 봐봐 고기를 잘랐어 그리고 이 고기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잘라내다 잘라내다 어디 밖으로 잘라내다 그럼 얘는 절개하다의 뉘앙스도 있지 당연히 절개하다 도 있고 절개한 다음에 밖으로 뭐가 돼 잘라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사인스 뭐라고 한다 시작 컷이라고 생각하라고 핵심 포인트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자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컷 사인스 뜻이 뭐야 여러분 컷 컷 컷 어떤 내용 필요 없어 컷 컷 컷 뜻이 뭐야 시작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 간결하게 얘기하는 건 프리사인스 뜻이 뭐야 두 개 헷갈리지 말라고 얘를 먼저 외우라고 뜻이 뭐가 돼 시작 정확한 옆으로 갑니다 인 사인스 컷 자르다를 고급스럽게 얘기해 시작 절개하라 그래서 EX가 들어가면 시작 잘라서 밖으로 잘라내다 잘라내다 절개하다 잘라내다 됐습니까 좋았던 자 반복 다시 한번 수어사이드 뭐가 돼 자살 원래 원은 뭐가 돼 시작 살 칼 이런 뉘앙스 근데 이걸 컷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사운드 변형법이 딱 떨어져 컨사인스 영원사지 여러 개 여러 번 내용이 중언부하니까 컷 컷 컷 뜻이 뭐야 간결한 간결하게 얘기했던 건 프리사인스 뭐가 돼 시작 정확한 옆으로 갑니다 자 이게 돼지고기가 있어 돼지고기 너무 슬프다 돼지고기 인 다 잘랐어 인사 안 있어 뭐가 돼 시작 절개하다 X가 들어갔어 이렇게 절개하다 아 절개하다 잘라 내다 좋아 떵